석간수 돌텅사 썰어 계란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찬장을 만들어놨는데 신선생님이 자가 끼고서 뭐 해보겠다고? 찬장은 필요가 없어서요. 왜? 이제 제거를 하려고. 우리가 뭐 그릇도 뭐 과일식 하니까요. 주스식 하니까 그렇게 뭐 그릇이 많이 없더라구요. 접시 두 개 있는 거 올린 거 내가 지금 치워놨는데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. 나보고 이제 세상을 끝을 맺고 차라리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라 나한테 지금. 스님 이제 프라다 호흡식 있잖아요. 미니멀 라이프의 끝판왕을 지금 스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잖아요. 내가 끝판왕이라 지금 접시 두 개 하고 그릇 좀 놔둔 거 하고 있는데 이 찬장 이게 개 깨슬만한 거를 찬장을 때리 부순다고 하는데 그러다 신선생님 구독자한테 맞아주고. 이왕 뭐 맞아줍니까? 저희가 해야 안되겠습니까? 저거 하겠다고? 예. 확고부동합니다. 내가 이 토치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약간 이게 앤티크 하다는 거를 약간 이 애쓰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말이야 한 거야 저걸.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옛날 구닥다리 웃음이 그럴 거 같은데. 무슨 무슨 현대판이 잘못 잘 살 적 있었어 대단하게. 없었어요. 근데 왜 남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말이야 구닥다리라고 표현을 하니? 이제 뭐 정리해야 될 때가 안됐습니까? 이 사람이 말이야 정리하면 정리한 거지. 미니멀 라이프의 끝판왕이. 나의 인생을 말이야 완전히 바닥으로. 마지막 진짜 자존심 그 조그만한 그 이 접시 하나 가진 자존심 조차도 꽤 무서워. 네. 걸리는 좀 양심에 걸리는 것도 없어요? 전혀 뭐. 과감하게 미니멀 라이프는요. 미니멀 라이프의 끝판왕이 진한에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. 무의 상태로. 그 무래도 있잖아. 만약에 우리 과일에도 과일 접시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. 우리 저 시원한 천년 동굴의 냉장고에 접시 깔아놓으면. 그럼 돌 위에다가 먹겠다 이말이나 과일 갖다 올려놓고. 예 이런거 갖다 놓고 저기 있잖습니까? 과일 넣어놓으면 되죠. 이 접시에 두개는 안돼. 이거 갖다 버릴 생각하지 말아. 예 알았어요. 이 점시 이거 안된다고 알았어요? 예. 우리 혹시 구독자들 보면 과일이라도 점시에 올려놓고 구독자 왔는데 말이야 돌판 위에다가 그냥 거기다 놓고 드세요 할 수는 없잖아. 뭐 그래 뭐 안되죠 돌에. 돌 접시 자연적이야 있잖아요. 그럼 돌 접시에 내가 믿을만한 돌을 다 주워놔. 예. 그럼 내가 이거 딱 버릴게 주워버릴게 아예. 알았어요. 이 정도의 좋은 접시 있으면 갖다가 갖고 오면 내가 인정하고 이거 딱 버린다. 됐어요? 이건 흙이에요 흙. 도자기는. 맞아요. 도자기는 지금 우리가 피해야 될 거 말이야. 비닐. 예. 플라스틱 아니요. 예. 이 도자기까지도 왜 도자기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왜 부수면은. 예. 오늘 이제 여기 있는 거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요. 따로 있지 않습니까. 한 번 더 출연해 가지고요. 이 사람 맨날 점검해 가지고 버리고 점검해 버리고 나중에 없으면은 컵도 차러 가고 막 그래놓고는 뭐. 그제서 또. 예. 아이고 진짜. 다 깨부수서 막 그래. 예. 해봐요. 해봐. 알았어요. 스님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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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좀 한 번씩 머리를 이렇게 부딪치니까. 예. 그렇긴 한데. 너무 아깝긴 아깝다. 이게 삼나무거든. 예. 가벼워서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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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고가 작동하는 방식에. 보면 뭘 사용하려고 하면.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없는 게 낫지요. 그러면 뭐 신경쓸 필요 없잖아요. 이건 또 다시 뭘 만들려고 하면 자꾸 일에 벌린다는 뜻입니까. 뭐 고민해요. 아니. 왜 사람이 그런 게 없겠지? 이런 게 천연 나무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, 인간의 마음이. 그렇게 잘못된 거야? 수행이 이라고도 생각합시다. 이래가지고 어떻게 불안한 호식을 하겠습니까? 아니, 이거 잔잔히 있는 거 불안한 호식을 왜 연관을 시키냐고. 연관이 있잖아, 선생님. 어, 냈네요? 네. 근데 그거는 안 돼, 이렇게 해야지. 그럼, 망치가 오시나? 응. 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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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어. 어. 어이구야. 유리가 안 빼주려고. 그 옆으로? 가까워요? 유리를 미리 떼면, 떼놓으면 어떨까? 거기 낫겠죠? 네, 그거 혹시 유리때면 걱정하지. 네. 유리만 이쪽으로 떼나 보네요. 아. 내게서. 아. 이렇게. 저게 막 찢겨가지고 움직이질 못해. 반대로. 어, 반대에서 하면서. 여기, 여기로 하면 돼. 같이. 어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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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창문 저쪽으로 올라가가지고. 치과 안내가. 창문을 여기로 반대. 바깥으로 가가지고. 그러게. 그런데 여기가 괜찮겠어요. 그 작용인들이 말라고 땐 빌리면은. 아 저게. 아 저게. 이걸 일단. 어. 그 때. 어? 아. 창문 창문. 뭐 깨지? 아. 아. 도저히 안 들으시겠어요? 네. 일단 나와요. 아. 아. 이쪽으로만 열 수 밖에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은 어차피 이쪽으로 쳐서 열어떨어지게 하는 것 밖에 방법이 뭐 있나? 맞아요 그랬어 이렇게 해야지 맞지요? 방법이 없는데 뭐 되게 됐네 네 잠깐만 유리 때문에 잠깐 잠깐 어 유리 창문 열려 잠깐만 열려 잠깐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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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살았으면 의자 해도 되겠는데? 아니 진짜 내려가 아 들어서 그래 진짜 의자 해도 되겠어 이쪽으로 의자 해도 되겠어 이쪽으로 이렇게 꺼내줘 고건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부와있네 올챙 좀 보세요 올챙이 응? 지금 2월 중순인데 벌써 이렇게 올챙이들이 부활했어요. 또 무슨 배고리들이 대단하겠네요. 전부 다 새까만 다 올챙이에요. 이쪽으로도 전부 다 올챙이. 굉장하죠. 졌다. 스님은 이렇게 오늘 마스크를 쓰셨네요. 내가 지금 어제 꿈짜리가 너무나 끔찍한 거야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쉽게 지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심각한 생각이 들어갔고 나 지금 마스크 했잖아. 아, 스님은 그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? 아니, 내가 있잖아. 사람들이 막 그냥 침상 같은 거 있잖아. 병원 같은 그런 데 서로 들어가려고 막 그러다가 그래 또 장면이 바뀌면서 내가 큰 길가 내거리 길가로 딱 나왔는데 딱 서서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겠는가? 시체, 죽은 시체 그다음에 고양이 고양이 시체, 돼지 시체 모든 시체, 사람 시체가 뒤범벅이 돼갖고 차는 차대로 막 그걸 지나갈 수도 없고 사람도 겁이 나는 거야. 무섭더라고. 내가 꿈에서 깨가지고는 깜짝 놀랐어. 야, 이번에 이게 생각보다 아주 대유행이 엄청나게 심각해질 수 있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들어. 그래서 아침에 내가 바로 이거 응? 썩고 나서 챙겨갖고 내가 딱 왔고 택배도 이제 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쌀 보낼 때 싹 다 싹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이제는 풀만 뜯어먹고 살아. 내가 있잖아. 친선생. 예. 과일을 주문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과일값이 두 배로 뛴 거야. 2만 원에 샀던 게 5만 5천 원이야. 과일 못 사 먹는다니까. 이제. 아, 선희 우리는 이제 완전히 뭐 풀뿌리만 뜯어먹어 살아야 되네. 쑥 뜯어먹고 그 쌀 좀 남았잖아. 이번에 보내고 나면 40kg 정도 남거든요. 그거를 죽을 끓여가지고 그걸로 연명해야 돼요. 그러면 풀란으로 가야 된다니까. 과일이 안 된다니까. 이제는. 예. 야채도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있는 거 조금 있으면 블루베리랑 오디 같은 거 나오니까 그거 뜯어먹고 그거 따먹고 완전 100% 자급자족 해야 돼요. 아, 완전히 자급자족 자연주의 삶이네요. 자연적인 삶. 완전 100% 해야 돼. 이제는. 이제는 조금 더 조금 더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유를 즐기면서 말이라 그 비싼 거 좋은 거 사먹고 살았잖아요. 과일도 주문해먹고 그게 안되더라니까. 예. 그러면 어떻겠어요. 일단 풀뿌리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야죠. 예.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 정말 사람하고 가까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. 그리고 손 꼭 깨끗하게 씻고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믿지 마요.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설사 이게 지나가는 꿈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악몽을 꾸면 안 돼요. 내가 어제 이틀 그것도 꿈도 있잖아요. 이틀 연속으로 그렇게 꾼 거예요. 경찰이 오고 막 있잖아요. 정신 차리라고. 내가 큰일이. 첫날은 내가 이해를 못했거든. 딱 어젯밤 꿈을 딱 보니까 야 이거는 환란이다.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한같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. 왜?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감춰진 인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퍼뜨릴지 그 유행이 어떻게 아냐고요. 누구도 못 믿는다는 거야. 내가 어제 끔찍해가지고 그래갖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여기 큰 대형사고 나갖고 그자이. 지금 경찰들 줄줄줄 서있잖아. 그래갖고 가위라도 좀 사하려고 사실 슈퍼에 가서 했는데 그것도 마음이 안 내켜 이제는. 이제는 못 믿겠다니까. 이제는 내가 우리는 뭐 계속 이제 이제 언둔하면서요. 이렇게 풀뿌리케 먹고 이제 살아가야죠. 그 진화 속으로 들어가려면 완전히 독립이 돼야 돼요.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이 되려면 완전한 자급자족이 돼야 돼. 당신 다 버렸잖아. 신선생님 다 버리지 않았어요? 예. 지금 물탱크도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. 예. 어. 양수기도 버리고 예. 그리고 부엌도 다 떼냈잖아요. 이제 완전한 자급자족이에요. 예.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니까. 예. 그래.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럼 이제 보건지소도 정지 된 비는 한번 사러 가봅시다. 예.